지난 경기부터 이제 천성호 선수가 출장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천성호 선수고요. 맞습니다. 대회 무대에서의 경험을 또 가지고 있는 선수고 앞쪽에서 버텨줄 수만 있다면 그 주변에서도 상당히 많은 골을 이제 인천이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중앙적으로 볼을 보내줬습니다. 천성호 선수가 볼을 따냈습니다. 천성호입니다. 천성호 지난 경기에 데뷔를 했거든요. 대두번째 경기만에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약간 소환FC가 오름세로 가는 과정이었는데 그 기세를 천성호 선수가 꺾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1대5로 먼저 합쳐가는 인천준 아이킥입니다. 한 방이 있네요. 천성호 선수가 패스가 정말 좋았습니다. 천성호 선수가 넘어졌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달려가서 공을 담아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게 처리하는 김동민. 연결 좋아요. 그렇습니다. 제르소을 받아봤다. 제르소 뒤쪽으로 내졌고요. 바로 전기입니다. 수팅까지 세컨볼 점 아래는 노동권입니다. 내주고 먼 걸 위해서 수팅. 오늘 천성호 선수 컨디션 좋은데요. 그렇네요. 에렌 chocolate s 전망으로 가슴으로 떨거넣고 천성호 이미 좋은 데스를 연결해줬습니다. 왼쪽으로 열어줬. 왼쪽으로 열어줬고요. 제로소가 잡고 있습니다. 천성호 선수가 여기서 잘 밀어줬고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거든요. 왼쪽 오른쪽 코너킥 올라갑니다 헤덕까지 정성호 선수가 많은 걸 보여주는 게요 네 어 반칙 서로 되지 않았어요 자 조금 더 가지고 올라가면 괜찮죠 이 이어진다면 자신감을 확실하게 찾을 거 맞네요 네 오른발 크로스 올려주고요 또 한 골을 넣었습니다 천성호 천성호의 월틱골 오늘 천성호의 날이군요 2대1로 다시 앞서나가는 인천유나이티드입니다 자 골 나온 이후에 또 인천유나이티드의 서포터즈 분들과 기쁨을 나누는 모습까지 보여줬던 천성호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쪽에 또 한 번 제르소가 뛰어가고 있습니다 제르소 잡았고 뒷발로 빼뒀습니다 아 이제 타이밍 놓쳤네요 예 나온 장면입니다만 또 한순간에 동점이 될 수가 있어요 에르난데스 찌르소 천성호에게 천성호, 천성호 슈팅 벗어납니다 중거리 슈팅을 노려봤던 천성호 선수였습니다 살짝 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빈다 마찬가지예요 신지로 크로스에 올려줍니다 에르난데스 헤드트릭이 나올 뻔했습니다 천성호 선수가 맞추네요 김보선 선수와 천성호 선수가 교체가 됩니다 마지막 헤더 슈팅이었어요 데뷔 후 두 번째 경기긴 합니다만 K리그 와서 최고의 경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공격수를 오래 기다렸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감독 1 2 1 2 감사합니다.